인사이드 아웃 2탄을 주제로 다양한 표정의 얼굴을 돌려가면서 놀 수 있는 롤링 페이스 풍선과 솜을 넣어 당황이 코를 크게 나도 만들고 싶은데 직접 그리려니 너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줄게 했어요 나랑나가 직접 그린 만들기 도안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해서 나랑나처럼 만들어보세요 편집이 톡이었어요 기다려주면 숙소 Especially 자랑이 다 만들면 이렇게 놀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혼자 하지만 난 괜찮아 혼자서도 괜찮아 나랑 나 있으니까 내 웃음의 비밀 혼자서도 재밌어 나랑 나도 나처럼 혼자서도 재밌어 나랑 나 재밌어 엉뚱한 상황극 나랑 나 재밌어 엉뚱한 생각들 나랑 나처럼 혼자야 경혜which은 볼 수 있어요 Getting Evening 네가 또 손ahah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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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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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길어 길어 다시 왔어 오늘도 난 혼자 하지만 난 괜찮아 혼자서도 괜찮아 나랑 나 있으니까 내 웃음의 비밀 혼자서도 재밌어 나랑 나 또 나처럼 혼자서도 재밌어 나랑 나 재밌어 헌뚜한 상황 끝 나랑 나 재밌어 나랑 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